뭐가 들어있을까요? 세미야 뭐가 들어있을까요? 세미야 뭐가 들어있을까요?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? 사탕이 사탕 나비 나비? 꽃?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? 우리 엄마가 들어있나? 아빠가 들어있나? 한번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야 선생님이 같이 할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저게 뭐지? 어? 어? 이게 뭐야 옷도 있어 오이 오이 좋아요! 켜inka.